자 이번에 할 게임은 서바이벌 프렌지 요즘 아주 핫한 게임이죠 동점자 120만명 전세계가 주목중인 게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역시 국산 게임의 미래는 밝습니다 일단은 제가 녹화를 안하는 동안 풀세트를 마셨어요 아주 캐주얼한 복장을 맞추고 멋쟁이가 됐죠 그리고 랭킹은 현재 33입니다 전세계 120만명의 33이면 엄청난거죠 대박인거지 그리고 개발자님이 방송에 오셔서 스팀키를 한달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키를 나눠주셨는데 30개를 나눠줬어요 오늘 게임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몇명이 모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바글바글 거리는 한가운데에서 20명 싹 쓸어버리게 방송 시작하면 방송 끄세요 님들 바로 뚝배기 날라갑니다 방송보면 징글징글하다 이것도 가자 열쇠 바로 챙겨야돼 열쇠 5개밖에 없어 빨리 챙겨야돼 사람 너무 많아 이거 다 경쟁이야 빨리 이거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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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컴피티션이야 어? 야 열쇠 나가는 속도 봐봐 어? 하나 하나 남았어 열쇠 초반에 경쟁하면 안돼 초반에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좀 살리면서 해야돼요 지금 사람들 벌써 싸우고 있어 이거 빨리 케빈에 나오면 빨리 저기 열쇠 저기 총 챙겨야돼 총 챙기면 무조건 이긴다 한 명 벌써 아웃 경쟁자 빨리 주는게 낫지 일단 근접무기 챙기고 던질 것들 다 챙기고요 나 그거 챙기자 치료하는 것들 어 위치 괜찮아 다섯 명이 모일거란 말이야 최소 여기 이거 진짜 챙겨야돼 이거 무조건 챙겨야된다 열쇠 무조건 챙겨야돼 8 7 6 5 4 3 2 1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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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어어 안가? 죽어 죽을라고 어어어어어어 쏜다 어어 쏴다 어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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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총알이 많이 없다 아 다섯 개 밖에 안주네 아니 여섯 일곱 개 였나? 일단 애들 빨리 어어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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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수가 있어 어어 쏜다 어어? 어어? 오면 죽어 숨구멍 나오고싶어? 죽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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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했지 형 안봐줘 어? 얘 열쇠있는지 확인 아 열쇠가 없네 어 뭐야 발자국소리 뭐야 야 저거 케빈에 마킹하러 가야돼 어어? 어? 형 진짜 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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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능 안해 진짜 쏘는 수가 있어 어어? 쏜다 어어? 진짜 쏴 형 어 저 아직 케빈 아무리 안 땄다 어어? 어어? 빻다 빻다 아 누구 열쇠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쓰읍 쓰읍 아아아아 씨 누구 잡아야되는데? 하아 아 두 발밖에 없어서 이거 신중해지네 어? 어디에 있을까? 얍! 아아아아악! 한발 남았는데 쏴야되는데 이거 쓰읍 쓰읍 아 열쇠 있는 애 놀아야 된단 말이야 쓰읍 쓰읍 아 쟤 아까 덫 걸렸네 잡을걸 내가 봤을 때 분명 열쇠 챙긴 놈 아까 아 잠깐만 얘 봐라 어어! 어어!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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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열쇠 있냐? 나이스 개꿀개 아 이거 돌았네? 열쇠 챙기면 어디 디져! 오기만 해 어? 열쇠 개이득 오케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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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나프잖아 오 총알 개많아 깐적일무 깐적일 NA Atten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냐? 어? 놀러왔어? 어? 어? 서바이벌이 장난이야? 배틀이 장난이여? 어? 이거 피서왔네 한마리 어? 저기서 썬텐을 하고 있네 나오는 순간 헤드샷이야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하라했어 어어? 손줄 나오고 싶어? 형 올라가? 형 올라가? 참는다 이거 헬기전 때가 어? 좀 긴장 많이 되겠네 네 어이 따라다 타다 응? 잘했어 올라가자 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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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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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열쇠있지 열쇠 챙기기 열쇠 아아 열쇠 없네 그래도 쓸만한거 많이 챙겼네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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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왜? 뭐왜? 뭐 뭐? 어? 어? 너 열쇠있네? 잘했스 그렇지 열쇠 들고 다녀야지 어? 잘했스 아주 마음에 들어 응? 일단 치료 한 번 하자 조심해라 어? 형 무서운 사람이야 나머지 애들 어디쓸려나 다섯명 어? 쓰나 나와라 쓰나 아 일단 이거 다 쓰고 하자 아 이거 버리고 일단 먼저 챙기자 오오 나이스! 쓰나 개꿀 무조건 이겼다 쓰나 다섯발이야 나빼고 지금 다섯명 남았지 총알 다섯개 했지 아 그럼 게임 끝났.. 어? 누구야? 어떤 놈이여 어? 뭐요? 어디서 던진거에요? 지금 미리 올라가 놓을까? 누가 막 쓰레기 던지네 야 이거 누가 올라가려고 한다 아! 아 이러면 안보이는데 아 왼쪽이 더 깔아가서 야! 누가 더 누가 더 깔아가 야! 가만있어 어 죽어 아 진짜야! 뭐하는거야 잠깐만! 아 다 올라왔어 이거 야야야야 야 잠깐만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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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죽으려고 어디올라가려고 내가올라가야 죽어 죽어 아 제발 잠깐만 스탑스탑스탑스탑 아씨 야 저거 막아 저거 막아 저거 막아 저거 막아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안되겠다 이거 헬기운이 안좋았어 하필 여기 나와가지고 어? 다른데 나왔으면 막히기라도 가능한데 아 여기 너무 좁아서 총 쏘기가 힘드네 아 그냥 쏠걸 아이씨 빗나갈까봐 일단 얘는 못나갈거 같고 얘네 둘이 일단 지금 싸우네 여기서 얘가 이겼네 와아 이거 이겼어야 됐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하는거야 도대체 어? 아, 자 다음판 빡갱 갑니다 아, 나 랭킹 떨어졌어 아, 36위 와 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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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핳핳핳핳핳핳핳핳 열어! 야! 아 이거 안되겠다 진짜 제발 열쇠! 진짜 빨리! 여기 위에 열쇠 나와라 제발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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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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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안 나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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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다 챙겼어 아! 벌써 끝났네 열쇠 없어도 이깁니다 이거 잘 보세요 20명이라서 열쇠 챙기는 속도 개빨라 열쇠 아직 아무도 없 어? 5개 챙겼을텐데? 왜 여기 아무도 없지? 야 열쇠 챙긴 놈들 설마 게임 몰라서 저거 캐빈을 안여는 거 아니야 이거? 캐비넷이 왜 이렇게 심심하냐? 이럴리가 없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아니 열쇠 챙긴 놈들 뭐해 어? 어? 어 치치지 않네 저거 에너자이저요? 에너자이저요? 총총총총총총총총 샤쿨샤쿨샤쿨 엣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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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아.. 총을 막 낭비하면 안 돼이이이이이 upgrade 찌꺼운거.. 나이스! 호호호! 일로와! 꺼져! 총! 총알 누가 그렇게 낭비하라 그랬어? 어? 총알이 만만해? 어어? 오기만해.. 오기만해.. 형 진짜 화낸다.. 선글라스맨 일로와 일로와 너 아까 나 화나게 했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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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고있어? 뭐 들고있어? 아.. 열쇠가 없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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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아! 가! 아.. 아아악! 뭐야 저쪽 하..씨.. 지금 아직 많이 남았거든? 13명? 스크.. 호초통 두 개면 싹 가능...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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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두 마리 unions? 야! 야 저거 왜 두마리야! 뭐야! 아아! 아저씨 잠깐만요! 아 꺼져봐! 아하핰! 아하핰! 꺼져! 아하핰! 아 나 진짜 이거! 아하하핰! 아 나 진짜 이거 씨! 어우 중 두개나 있어 씨! 흐흐흐. 건지지 마라. 죽는다! 아.. 허물 죽었다 아까 나 쫓아온 놈 죽었어 분명히 아.. 나 어떻게 하지? 아 이제 헬기 나온다 또 헬기 저기야? 아 저기 빡센데 뭐하냐? 야 뭐하냐? 어? 뭐하냐?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 죽고 싶은 거야? 어? 뭐하냐? 야 야 뭐해? 이것들이 장난하나 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애? 형 간다 형 올라간다 얘들아 뭐야 올라와 올라와 숨구멍 어디 어? 머리에 숨구멍 나오고 싶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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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간다 얘들아 잘 지내 형 갈게 잘 있어 잘 지내야 돼 아 아 얘들 뭐하는 거야 어? 일루와 꺼져 총 일루와 뭐하냐? 숨구멍 어디 제대로 합시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근데 나 아까 이거 후추 공략방법 이거 알려줘가지고 시청자들이 이거 이제 알아챘을 것 같은데 이거 다 후추 3개씩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내 노하우 따라하면 안됩니다 예? 이거 고소하는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예? 이거 후추 3개씩 막 들고 다니기만 해 dare 제발 나와라 한번만 아 열쇠 매진 빨리 어디 여기 나와라 제발 3개 남았어 여기 이미 누가 들어갔잖아 저게 아무도 안들어쩨어 호호우 오오올 오오올 오오올라오올 나이스 열쇠챙김 개꿀 좋았쓰 열쇠 개히 덮었쩌 하핫 가라 어? 어어? 형! 말했지? 가라고 말했지? 가라고 어? 말했지? 가라고 어? 말했지? 아! 잠깐만요! 저 광탈하면 안돼요! 저 BJ라고요! 어 어딜 가나 애들이 있어 끔찍해 이거 어? 아니 마음 놓이 마음 놓이는 데가 없네 이거 어 좀 가라 잽싸게 치료하고 아! 아 진짜 메디캣 어디있어 메디캣 아하하! 얘 진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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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죽여! 죽여! 그렇지 어디가미요? 아야 한마리 가면 두마리가 오네 아! 제발! 얘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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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어! 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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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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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해! 나갑시다! 꺼져 야! 아하하! 아! 잠깐만! 아! 아! 나 지금 죽어! 아! 여기 다 싸우고 있어 어! 세상에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네 아...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어우! 총총총 아니, 숨 좀 고르자, 얘들아 어? 아니, 치료를 못하네 꺼져! 야! 좋은 말, 좋은 말 할 때 가라 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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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야 꺼져 너 뒤졌다 가라 걸지 내가 어? 가라 걸지 가라 걸지 가라 걸지 가라 걸지 야 핑크함 하나 죽고 싶니? 진짜로? 어? 형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 나 총 챙겨야 되는데 진짜 속상하네 하아 근데 드디어 한숨 놀리겠다 어? 도박한다 도박한다 으윽 으윽 뒤졌다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구룩이 일로와, 야! 구룩이 일로와 뭐하고 있었어 방금 어디 가라고 그 올라가는 속도 내가 못 따라잡을 줄 알고? 어? 어디 가고 있었어 어디 가고 있었어 얘기해 너는 뭐야 어디 야 어디 가고 있었어 어? 닫혔니 닫혔니 뭐냐 이거? 망침 뭐냐, 야! 으아하! 아하하하하하! 아, 나 이걸 못 때리네! 꺼져, 야! 꺼져! 꺼져! 아, 나 저걸 못 때렸어, 씨 슬슬 회집 조정을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여기 위에 또 아하하하 여기 위에, 댁이 벌써 있네? 어? 존버가 벌써 있네? 어어, 머리 빠르네, 저거 두뇌 회전 속도 큰 그림이 벌써 있었네? 누가 벌써 그리고 있었네 큰 그림을 형 간다 얘들아 잘 지내 아하하하 아아 잠깐만 야 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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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뭐여 어 총 떴는데? 나 안 올라가져 야 왜 안 올라가져 이거 야 왜 안 올라가져 아하 아하 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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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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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옥 호우 두카 Evil 한명 야 나 роп 키크 어 얘들아 잘있오 아 HAM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기절 쌉 they stop stomp stomp 막아 x5 아 벗 누구요 으앍 자 잠깐만 바초ив้ explored 아니 개빡세네 여기 어? 뭐야 이거 유효하게 가고 어어 얘 뭐하는 놈이지? 어? 올라왔나 이거? 아까 저기 누워있던 놈 아니야 처음에? 얘가 가겠는데? 아 얘 이겼다 어 흐흐흐흐흐흫 이게 꾸꾸지 계속 올라가는 거봐봐 어? 어 설마 와아 아아 나도 존버할꼴 너무 아깝네 이거 좋은 생각이다 시청자 코스프레 하자 어? 방풀안하면 내가 누군지 모를거야 그지? 아무도 신경 안쓰는거 봐봐 ㅋㅋ 아무도 모르는거 봐봐 이렇게 평온한 게임이었나? 옷바꾸니까? 어? 아무도 안꼬이네 혼한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어? 나 후추 잘 팔리는거 다 챙겨 띵띵띵 흐허허허허크허하 shots 뒤졌다 진짜로 Nun alım 오 옷 바꾸니까 완전 쾌적하네 어 하핫 저거 또 놀러왔네 이거 하루 종일 누워있네 이거 지렁이 어? 애들은 초보자라서 불이 그렇게 막 엄청 뜨겁지 않거든? 근데 모를거야 뜨거울줄 알고 가까이 안갈거라 라이터 이러고 불이 있으면 함부로 들어가기 힘들테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저기가 챙기고 나오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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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막 던져 후추 막 어 후추 많네 어? 후추 많아 아주 아 후추가 아주 많아 아아!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아하! 잘못했어! 나 안해! 야! 너네끼리 많이 해 재밌게 해 아주 어? 아주 재밌게 해